스마트한 그 남자의 목소리 ASMR 다음 대학 포함해서 총 3회인데 물론 1회는 부모님의 커버가 아주 많았지만 아무튼 총 3회의 경력을 가진 다운 중개사의 말을 믿으세요. 자 피해야 할 집. 피해야 할 집 말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이상하게 시원하거나 이거 진짜 내 경험이... 이상하게 시원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인데 이상하게 너무 시원해 겨울인데 이상하게 너무 따뜻해 그런 집은 일단 피하세요 그런 집은 일단 피해요 뭔가 비정상적이야 일단은 여름은 더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겨울은 어느 정도 추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에서 불어나온 건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겨울에 계약을 했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. 진짜 보일러를 하나도 안 틀었는데 너무 따뜻하더라고 진짜 너무 따뜻해 근데 그 따뜻함이 여름에는 여름에는 그냥 이게 사우나예요 그냥 여름에 제 방이 사우나예요 어느 정도냐면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가면 시원해 이게 말이 돼요?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가면 어? 너 뭐 이렇게 시원해?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심지어 화장실 문을 열어도 시원할 때가 있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도 시원할 때가 있어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겨울에 이상하게 따뜻하거나 또는 여름에 이상하게 시원한 집은 꼭 피하세요 피해야 할 집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 말하자면 이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 가격이 이상하게 싼 집은 일단 좀 피하세요 가격이 중개사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 이 집 원래 이렇게 나오는 집이 아닌데 이번에 너무 싸게 나왔다 주변을 둘러봐라 이렇게 싸게 나온 집이 없다 이 평수 때 이 집을 어떻게 구하냐 못 구한다 이 집만 가능하다 이 가격에 나온 건 이 매물이 유일하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경제학적인 관념에서 돈만큼 그 물건 또는 어떤 것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없습니다 돈만큼 돈이 싸다?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집 너무 싸게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 기피해야 할 때 기피해야 할 집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솔직히 기피해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시니까 제가 그걸 말해줄게요 집을 구할 때 언제 찾아가야 되는지 이건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근데 사실 참고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비싼 집은 그냥 이거 조건 안 봐도 돼요 비싼 집은 거의 안 봐도 됩니다 웬만하면 비싼 집은 집에 들어가서 불만 없어요 제가 조금 가격 있는 데를 살아봤는데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가성비 좋은 집을 구할 때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집을 보러 갈 때 유의해야 될 게 뭐 보통 집 보러 갈 때 낮 시간대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해가 들어왔어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해가 들어올 때 집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그게 있죠 왜냐면 밤에 보면 뭐 안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사람들이 이 집 주변에 그니까 이 집 이웃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대에 집을 봐야 돼요 어 집에 들어오는 시간대 그 시간대가 어 아마 좀 저녁 시간대가 되겠죠 물론 저녁 시간대에 집을 보는 게 피곤한 건 알아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최소한 1년 이상 살 건데 아니면 6개월 이상이라도 그 정도 감수는 해야죠 어 그 주변 이웃들이 들어와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생활이 편한 생활이 될지 아니면 불편한 생활이 될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음 이웃들이 다 야근하면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괜찮죠 이웃들이 다 야근하면 아 뭐 주변에 싹 다 야근하면은 나름대로 좋은 집이죠 이웃들이 안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아 어 혼자 아파트 쓰는 느낌 나고 그건 뭐 괜찮은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 집을 한번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봐요 저 엄청난 피해자요 지금 어?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계약할 땐 몰랐어요 왜?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한 점심 이쯤에 보러 왔거든요 집을 계약할 땐 몰랐죠 근데 살다 보니 막 무슨 어? 여기 방음이 지금 내가 볼 때 야매로 돼 있어 약간 표준어가 아니긴 한데 아니긴 한데 야매로 돼 있거든요 내 생각이 그래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여기 어 내 세탁기 수리하러 오신 그 기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원래 집에서 생활하면 윗집 아랫집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냐 하 물어보니까요 아저씨가 벽을 통통통 치더니 아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안되는데 이게 사람을 많이 받는다고 구조를 좀 좀 음 뭐 삐리하게 하신 것 같다고 하 아까 정식 정석대로 한 게 아닌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 자 그 알았으면 여기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음 진짜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다 듣고 음 우리 고등학생분들 중학생분들 있죠 음 나중에 대학생 돼서 자취할 때 꼭 기억하세요 음 집 알아볼 때는 퇴근 시간 어 퇴근을 다 하고 나서 꼭 한번 그 집에 들러보는 걸로 음 이것도 진짜 체크해야 돼요 밑에 집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 윗집이나 밑에 집이나 옆집이나 냄새가 그 환풍구를 공유하는 건물이 있어요 나는 처음 알았어요 나 진짜 처음 알았어요 윗집이나 아랫집의 냄새가 창문이 아닌 곳에서 난 냄새가 올라오는 걸 아 충격이었어요 나는 진짜 충격이었지 나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그 음 본가에 살 때는 본가는 아파트인데요 거기는 베란다 문을 열면은 뭐 밑에 집 냄새가 올라오긴 해도 문 닫고 있으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와 냄새가 아니 내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아니 삼겹살 데이였어요 그때 내가 말했죠 내가 삼겹살을 안 먹었는데 집에서는 막 삼겹살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삼겹살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방송에서 이거 얘기해가지고 어 그때 블리님인가? 삼겹살을 저한테 사 먹으라고 후원을 했었죠 이거는 아무튼 삼겹살을 제가 안 먹었는데 막 온 집안에 삼겹살 냄새가 막 있고 어? 아니 나는 나는 억울한 거예요 야 나는 삼겹살 데이 뭐 이런 거 챙기지도 못하고 서럽게 그냥 밥에다가 물에다가 어? 그때 당시에 꽈리고추 멸치볶음 그거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는데 아 맑음이가 사줬어? 아 아 맑음이 서운하겠네 우리 맑음이 미안해 아무튼 아 그때 진짜 진짜 화났어요 난 솔직히 냄새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내 옷에 삼겹살 냄새가 배기는 거야 내가 삼겹살 안 먹었는데 옷에 삼겹살 냄새 배겨가지고 그거 알죠? 고깃집 갔다 오면 옷에 고기 냄새 배이면 좀 싫은 거 어 나는 고깃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 옷에 삼겹살 냄새 나니까 아 정말 좌절이었죠 좌절 뭐 아무튼 집 알아볼 때는 이웃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대 들어와 있는 시간대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짐 없을 때 봐야 해요 안 그러면 짐 빼고 곰팡이 아 그건 맞지 짐이 짐이 곰팡이를 가리고 있을 수 있어 맞아 마지막 꿀팁 집을 볼 때는 그 집에 짐이 없을 때 집을 봐라 왜냐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inter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.